성령의 역사 말씀 따라가는 나의 삶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안식과 평안 모든 것을 책임지신 주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에덴의 축복과 사랑 안식을 누리네 왕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가며 칠천 제자의 응답 속에 땅끝까지 인도하소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에덴의 축복과 사랑 안식을 누리네 주의 백성이오 궁유를 얻은 나 그리스도 보좌를 바라보며 호금 전하는 전도자로 땅끝까지 인도하소서 은혜 믿음 능력 주신 성령의 역사 말씀 따라가는 나의 삶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안식과 평안 모든 것을 책임지신 주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에덴의 축복과 사랑 안식을 누리네 왕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가며 칠천 제자의 응답 속에 땅끝까지 인도하소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에덴의 축복과 사랑 안식을 누리네 주의 백성이오 궁유를 얻은 나 그리스도 보좌를 바라보며 호금 전하는 전도자로 땅끝까지 인도하소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에덴의 축복과 사랑 안식을 누리네 왕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가며 칠천 제자의 응답 속에 땅끝까지 인도하소서 칠천 제자의 응답 속에 땅끝까지 인도하소서 칠천 제자의 응답 속에 땅끝까지 인도하소서 칠천 제자의 응답 속에 땅끝까지 인도하소서